이 둘에게 채웅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! 이라!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! 과연 나의 제조다! 손씨는 여전하구나! 이거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! 그거야!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거? 도대체 니가 얘기하는 가신이 무엇이더냐! 강한 놈 적고 약한 적히는 것이지 누가 날 죽이기라도 한다든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이거는! 우리를 소인이라고 치렸던 놈들은 모두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소인 전화를 위해 신명을 달사옵니다 강한 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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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